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매월 1일 오후 4시부터 4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초이스데이 이벤트 행사가 진행됩니다. 초이스 제품은 각 제품별로 구매 페이지에서 초이스라는 문구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 행사에서 초이스 제품들은 일정 금액이 넘으면 자동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행사의 알리익스프레스 추천 페이지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쿠폰과 보이시는 스타템 5가지 제품에 적용이 가능한 할인 쿠폰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행사 페이지와 스타템 5가지 제품 바로 가기는 하단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원하시는 제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처아이크 캠핑 램프 2000mAh 배터리가 내장된 충전식 램프로 오르맨에서 110루맨까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트로한 깔끔한 디자인으로 야외는 물론 실외에서도 분위기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삼각대가 함께 제공되며 IPX 사방 수 등급으로 야외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밝기 조절과 배터리 잔량은 상단 램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서큘레이터 테이블이나 벽면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서큘레이터로 실내에 정체되어 있는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벽에 고정할 수 있도록 벽걸이, 후크 스티커도 포함되어 있으며 180도까지 자유롭게 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낮은 높이로 테이블에서는 선풍기로 사용이 가능하며 3단계의 풍속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4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전면 커버는 탈부착이 가능해 먼지나 이물질을 물로 세척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론 미니 청소기 크기는 작지만 최대 98,000파스칼의 1등역을 사용할 수 있는 핸디형 청소기입니다. 흡입뿐만 아니라 에어블로우 기능도 내장되어 있어 간편하게 먼지를 털어낼 수 있습니다. Type-C 단자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4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5가지의 헤드가 제공됩니다. 자전거 프론트 라이트 야간 라이딩 시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랜턴으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2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Type-C 단자를 사용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에게 눈부심이 방지되도록 제작되었으며 최대 600루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상위 모델들은 무선으로 설정 변경이 가능한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인원 미니 공기 펌프 야외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 다기능 휴대용 공기 펌프는 휴대용 공기 펌프입니다. 공기 넣기, 공기 빼기, 랜턴까지 3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 연결 후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압축팩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랜턴 모드 사용 시 40루멘에서 400루멘까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에 따라 교체가 가능한 노즐 5가지가 제공됩니다. 1분당 180리터 공기를 채울 수 있으며 압력은 3.5키로파스칼입니다. 이동식 틈새 선반 하단에 바퀴가 장착되어 있어 쉽게 이동이 가능한 선반입니다.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 좁은 틈새나 주방에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물빠짐, 구멍도 장착되어 있어 욕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반은 분리도 가능해 사용하시는 곳에 따라 칸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전기 모기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으로 접어서 보관할 수 있으며 손이 닿아도 사람인체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유도 램프도 장착되어 있어 접어둔 상태에서 벌레를 유인해 잡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보다 모기체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벽에 붙어있는 벌레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 고리를 통해 벽에 걸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더블 레이어 우산 갑작스럽게 강한 비가 자주 내리는 요즘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우산입니다. 국내 구매자분들에게도 작지만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상품평이 많은 모델입니다. 10개의 우산살로 바람이 불어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레이어로 제작되어 자외선과 수분 차단이 가능해 양산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난방지 크로스백 앞이나 뒤로 멜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크로스백입니다. 측면 고리에는 캐리어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면과 후면에는 빠른 사용을 위한 포켓으로 자크를 이용해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측면에는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이동 중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단자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방수가 가능하며 실용적인 크기로 다양한 소지품을 고관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프로펠러 방향제 제품 내부에 고체 방향제를 넣어 사용하며 고체 방향제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송풍구에 장착 후 에어컨이나 히터 작동 시 프로펠러가 작동하는 방향제입니다. 고체 방향제로 제작되어 차량에서 흐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으로 다양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송풍구 거치대는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än? 구독과 좋아요는ister이 없애들대로 »